자 안녕하세요. 5국공채 이순환 1회 북동일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정첨의 정리, 들여쓰기 한 이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들여쓰기를 좀 더 넣어도 되고요. 한 이 정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과 관련해서 정첨이 뭐다? 여기는 재량행위인지, 이게 이제 목차로 가는 거죠. 평등원칙, 비례원칙, 위법한지, 그 다 재량권 불행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 구체적으로 쓰는 거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별기준 두세줄, 세줄까지 썼어요. 사안의 경우 곧바로 들어갔네요. 나중에 목차를 없앨 때는 그냥 반가로 해서 써주면 돼요. 재량행위와 기숙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구별기준은 블러블러 이렇게 쓰고 반가로 2번, 사안의 경우 곧바로 써도 됩니다. 위법성 심사 방식,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쓸려는 너무 많으면 위법성 심사 방식을 재량행위 뒤에다 곧바로 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은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서 재량일탈남용 여무반을 판단한다. 이때 재량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뭐 뭐 뭐 그중에서 사안은 뭐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배점에 맞게 이렇게 좀 자세히 썼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질문에 따라서는 이 사법심사 방식을 별도 논의 없이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판례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야? 법안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재량권 일탈남용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뭐 그 내용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잘 썼어요. 사안의 경우에는 뭐 뭐가 문제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논리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논리적 분석을 보여주면 플러스 알파 추가 점수가 가능합니다. 평등 내지는 자기구소 원칙 파생 원칙인 자기구소 원칙을 먼저 검토한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문제점 쓰고 의미인 요건 그리고 쟁점 이름을 여기다 썼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요. 보통 강사들 책이나 교수님들 책에 있는 문제점은 쟁점에 문제점이 써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쓴다면 문제점을 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쟁점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일반론으로서의 문제점은 많이 쓴다고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점에 설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건 무조건 추가 점수입니다. 왜? 이것도 앞에서 본 것처럼 논리적 분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아주 잘했네요. 그리고 요건 중에서 이 쟁점이 나온다. 논리적 연결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산미 파일렛 검토미 소결 좋아요. 보통 이 정도면 5점 내지는 7점 분량으로 썼다고 보여지는 거죠. 한 페이지에 10점으로 봤을 때 쟁점은 작으면 5점, 7점, 10점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5, 7점으로 지금 체크를 한 건데 5점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분량을. 평등원칙 위반 여부, 행기법 언급 좋아요. 행정기본법 언급 꼭 해주세요. 법은요. 조문과 판례입니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더 합축할 때는 비례원칙의 의의 정도만 2줄 그리고 곧바로 포섭을 4줄에서 6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는 6줄 쓴 스타일이었는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판례하고 소개만 쓰면 배점을 받을 거 다 받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판례에서 이 전여라는 단어가 좀 눈에 꼽혔는데 어쨌든 뭐 이 단어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포섭이 중요하겠죠. 포섭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키워드. 이 설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 현출이 상당히 좋은 단어지네요.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갑의 위반 행위는 참조조문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그래서 조문 언급도 해주세요. 조문 어디에 어디와 관련해서 이렇게 썼는지 포섭의 삼박제에서 조문이 들어갔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는 이제 주장의 타당화가 그러면 이렇게 주장 위주로 써주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재량인지 여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방식 그 중에서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일탈나명 일탈나명의 판단 기준 법사의 목표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이걸 뭐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걸 만약에 써줄 요령이면 불량 조절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별도 목차를 잡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쭉 풀어서 문장화시키는 게 좋아 보이네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고 그럴 때 1번을 문제점으로 써줘도 좋아요. 갑의 첫 번째 주장은 뭐뭐뭐뭐가 관련해서 이러이러이러하므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걸 여기서는 쟁점의 정률은 배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이름만 정확히 써서 문제 된다 쓰고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풀어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쓸 것 같으면 한쪽은 한쪽을 삭제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포선만 잘해주면 돼요. 자 목차 연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장이 당부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신의성질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기다 다 쓰려면 또 분량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쟁점의 정률은 사실 배점이 많지 않아요. 뭐 2점 내지는 3점입니다. 보통 이제 2점 정도 이렇게 봐요. 신의성실 관련된 행기법 언급 아주 잘하고 있네요. 남을 할 데가 없는 아주 좋은 답안지예요. 그렇죠. 이런 답안지는 보고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조문 언급 아주 훌륭하죠.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리 키워드도 잘 현출을 했네요. 아주 퍼펙트한 답안지입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법적 성질 유법성 심사 방식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구체적 목차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구별기준 소결 앞에 있는 답안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유법성 심사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따라서 또는 배점에 따라서는 이런 사법 심사 방식을 간단하게 줄 처리로 두세 줄로 막아내는 그런 답안지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쓸 게 많을 때는 갑의 승소 가능성 그런 승소가 가능하려면 갑의 주장이 타당해야 되는 거죠. 갑의 주장이 자기구소 원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써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겁니다. 왜 자기구소 원칙이 문제가 되는지 따라서 불행에 대해서 언급은 필요할 겁니다. 이 불행이 대법원 판례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서 재량전칙이다. 이런 재량전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 없다는 견해다툼도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내려가면 좋겠어요. 잘 내려갔는데 쟁점을 부각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재량전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우리가 쟁점이라고 한다면 학살 판례에 대립이 있는 거죠. 합판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물론 아직 암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판례 위주로 판례와 소개를 쓰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합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쟁점은 배점이 있어요. 배점에 맞는 분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배점은 보통 뭐라고 했어요? 10점, 7점, 5점입니다. 최소한 한 페이지를 10점 분량으로 본다면 반 페이지 가까이는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쟁점에서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 수험생의 실력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재량준칙이 있을 때 왜 행정관에게 필요성이 논의가 되는 거죠? 행정규칙이 아닌 만약에 법규명률이면 그 자체가 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성분법 위반인 겁니다. 재량준칙은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재량준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지만 그런 재량준칙을 대풀이 시행했다면 자격우소 원칙이 발생해서 그런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자격우소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량준칙이 간접적 대적 구속력을 받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런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재량준칙의 의의가 뭐고 대적 구속력 없이 내부적 구속력에 불과하나 1번 원칙을 매개로 하면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재량준칙에도 뭐는 있어요? 내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구속해요? 담당 공무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재량준칙을 위반하면 내부적 징계 책임을 져요. 내부적 구속력에 따라서 핵심 키워드는 내부적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런 재량준칙을 되풀이 시행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고 기대된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예기관행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재량준칙이 뭐 때문에? 내부적 구속력 때문에 담당, 행정청 등을 구속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예상되고 기대되는 예기관행이라는 관념을 인정한다면 실제 구체적인 관행은 필요 없다라는 불효소로 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고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삼순한테 훈련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쟁점은 빼놓지 않기 때문에 점수는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않겠지만 쟁점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오히려 평등원칙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자격수권칙을 많이는 써줬는데 쟁점이 좀 부각됐으면 좋았겠다. 여기는 재량준칙에 해당된다는 걸 써주고 논리연결까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잘 썼어요. 이 부분은 플러스 점수를 드릴 수 있겠네요. 쟁점을 좀 더 부각시켰으면 완벽한 답안지가 됐을 것 같다. 잘 썼습니다. 이순환 답안지 측으로는 들여쓰기라든가 전체적인 구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접 들어갔는데 관련 판례를 써주면 무조건 추가 점수가 있죠. 그래서 판례를 우리가 점수은행이라고 불러요. 쓰기만 하면 점수를 준다는 것이죠. 자, 이 문입니다.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질문 형태로 이렇게 목차를 따는 게 좋죠. 쟁점 이름을 써줬고 실권 법률 위반 여부인데 행정기법법을 옆에다 곧바로 써버렸네요. 이거는 이제 실권의 법률이란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제일 끝에다 붙여주는 게 좋겠죠. 자, 신뢰보험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포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이럴 때 신뢰보험칙의 의의 정도는 두 줄 정도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신뢰보험칙이란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도움보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의의 두 줄이라도 써주는 걸 좋아해요. 교수님들이 세 번째 주장 비례원칙 재량일탈남용 이거는 목차에서 재량일탈남용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비례원칙 등 일반원칙으로 위반하면 재량일탈남용이 되는 것이죠. 포항관계로 봤을 때는 재량일탈남용과 남인 여부가 더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거죠. 따라서 재량일탈남용 관련해서 얘가 상위 목차로 올라가든지 여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재량권 불행사 혜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차를 조금 조정하면 좋겠네요.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환 측으로는 답안지가 상당히 깔끔하고 내용도 짜임새 있게 잘 쓴 것 같아요. 거의 뭐 삼순한 답안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답안지가 좋으니까 많이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복동이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